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 해우가 함께해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맛과 품질로 먼저 인정받은 기업, 주식회사 해우농수산 고객의 안심식탁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우농수산은 1989년 설립 이래 건조채소 등 가공식자재 개발에 주력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5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미생물 완전차단 고추건조시스템 구축 2010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 2011년 국내 최초 위생건고추 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청 햇섭 인증 2013년 냉동고추 스팀 살균 2014년 스팀을 이용한 건고추 살균기 특허를 획득한 해우농수산 자연, 건강, 신선의 가치를 소비자와 나누겠다는 경영이념 하나로 원료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깨끗한 식생활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최첨단 설비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조고추, 흰지의 신선함을 간직한 먹거리로 고객에게 건강을 선사합니다. 신뢰의 이름으로 청정함을 담아드립니다. 미생물의 완벽한 제거가 가능한 설비와 위생제일주의의 공정으로 더 믿음이 가는 해우농수산 위생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출입할 때 위생모, 마스크를 모두 갖춘 작업복은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은 깨끗이 세척, 건조, 소독하여 작업자로 인한 오염을 철저하게 예방합니다. 온도 및 습도, 공조설비를 통한 통풍조절로 늘 쾌적한 작업환경 생산설비는 주기적 소재를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되며 가우스 측정 등 중요관리점 모니터링과 함께 조도 측정 및 포축망 관리까지 실시간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해우농수산의 스팀 살균실은 수년간의 연구개발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고추의 색과 품질이 유지되고 뛰어난 살균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품질 보증을 받고 있는 해우의 제품들은 미생물 관리, 매운맛의 척도, 색도, 수분 등 다양한 항목의 제품기준 규격검사를 통과해 고객에게 신선하게 전달됩니다. 지속적인 직원 위생 교육 등으로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위생을 자랑하는 해우농수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해우농수산의 식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최상의 품질을 선사합니다. 해우농수산은 좋은 원료로 최상의 맛을 추구합니다. 냉동 보관실에 보관된 냉동고추들은 풍력선별과 13단 브러쉬 살수 세척 과정을 통해 이물질이 제거되고 2시간의 냉동고추 스팀 살균기를 통한 미생물 살균 처리와 30시간의 건조를 마친 후 선별 포장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건고추는 제1라인 공정을 통해 장이용 고추 분말이 됩니다. 금속과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초벌 분쇄된 건고추는 두 차례의 정물 분쇄로 고온 입자의 분말이 되고 입도 선별기를 통해 정해진 규격으로 선별된 후 냉포장실 자동 포장 과정과 2차 금속 제거 과정을 거친 뒤 포장됩니다. 김치용 고춧가루는 제2라인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고추 분말과 동일하게 이물질 선별을 거친 건고추는 에어사척으로 한 번 더 이물질이 제거되어 종자가 분리되고 1단부터 7단까지 롤 분쇄를 통한 정밀 가공을 마친 고춧가루는 입자 선별과 건조 작업을 거쳐 기준 규격화된 뒤 계량 및 내포장되고 금속 검출 과정을 거쳐 포장됩니다. 각종 조리식품에 이용되는 볶음 고추 분말은 원료와 액상을 적절히 배합하여 신속한 로스팅과 냉각 과정을 거친 뒤 포장되고 고추씨 기름은 원료를 충분히 로스팅하여 압착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매콤한 맛을 내는 완제품으로 생산됩니다. 최첨단 자동 생산 설비로 제조 가공되어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매운맛을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전해드리는 해우농수산의 제품 전세계 고객의 밥상을 다치롭게 해줄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품질로 안심 식탁을 약속합니다. 내 가족 먹거리를 만드는 정성으로 바르고 깨끗한 식품을 생산하는 해우농수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소비자의 입맛과 청결함 모두를 충족하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해우농수산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라면 속에 들어가 전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브랜드 김치에서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해우농수산의 제품들 이제 해우농수산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 각지로 뻗어나갑니다. 세계가 그 맛을 보증하는 기업 해우농수산 이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우농수산은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희망합니다. 위생과 품질 맛과 건강을 추구하며 21세기 식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기업 식품위생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해우농수산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